그런데 장난감도 너무 많다, 여기 앞에 다 치워야 돼. 엄마랑 예불 드려야지, 바깥에서 보면. 이따가. 다녀올 때 어떻게 해야 돼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잘한다. 이렇게. 이렇게 엄마랑 똑같이 하는 거야. 봉투 안 들어 낸 게 사미. 퇴근하면 꼭 와서 저렇게 예불을 드리는 거예요? 그런데 이쪽에서 하지만 너무 부처님 앞에서 벌러덩하고 있잖아, 아기를. 남자여도 그래도 이렇게 좀 기저귀 같은 거는 더러운 거잖아. 저 정도 귀엽게 봐주지 않으실까요? 그렇지. 아기인데.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아예 혼나요, 미어머에서는. 엄마도 같이 혼나요. 짜잔. 귀여운 천사가 나왔습니다. 다 씻었습니다. 유연아. 하나, 둘, 셋. 아우, 대단했어. 잘했네. 아니야, 아니야. 옷 안에. 짠. 나갔다 왔으니까. 미어머 전통 청년 재료 화장품. 다나카. 나갔다 왔으니까 다나카 발라야지. 뭐지? 치즈잎 같은 거. 천연 화장품? 아니, 미어머에서는 원래 이렇게 발라. 이게 이거를 안 바르고 나가면 학교에서는 막 부모가 관리를 잘 안 해주는 취급화다. 너 왜 딸아카 안 바르고 왔어? 진짜? 얼굴에 이렇게. 티나게, 티나게 바르는 거구나. 자외선 차단 그런 거예요? 네, 그렇습니다. 천연 재료라서 햇빛 막아주고 좀 더운 국가여다 보니까 땀도 나고 하니까 땀 막아주고 그런 역할을 해서 남녀노소 다 사용하거든요. 띡띡. 예쁘게 발라줘, 나뭇잎 모양으로. 나뭇잎 모양으로는 할 수 없어. 왜냐하면 보경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안 받아주잖아. 되게 귀여워. 먹는 거 아니야? 말라가고 있어. 먹어도 돼. 우리 원래는 그렇게 약처럼 이렇게 해서. 진짜? 귀여워. 보경이, 완전 귀여워. 귀엽잖아, 솔직히. 원래 아기가 귀여운 거 같아. 아름다운 이 땅에. 보경이 여기에 꽂혔어. 대기대 위인들 아니야? 맞아. 노래방에서 맨 엔딩곡으로 부르는 거야? 저 노래를 아시네. 고구려 세운 덕녀왕. 백제 온조왕. 백제, 백제는 온조, 온조 주먹 아들이 세웠어. 그리고 알에서 나왔어. 다 알에서 나왔어. 조기 교육이다. 백제, 백제 온조 하나 빼고 다 박혁거세랑 그 여섯 명의 왕자 신라도 다 알에서 나왔어. 맞아, 알에서 나왔어. 해초천축국. 천축국 어딘지 알아? 인도야, 인도. 지금 인도. 죽림 7연. 이렇게 죽림. 대나무숲. 대나무숲에서 이렇게 글 쓰고 글 찍고 하는 혁명한 문인들 얘기하는 거야, 7연. 이게 고려를 계속 혼자서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이라서. 병원 가출했어. 웬만한 한국 사람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아. 어머, 진짜 남편 긴장해야겠다.